서리갑 월만턴 웨이비 서리갑 웨이비갑 피쿤 쿤갑 서리갑 봄피 댄갑 샤오준갑 넝핸 핸드리갑 넝양양 양양갑 네 이번 일본은 기미댓은 좀 총 6곡 솔로 되었습니다 장르도 다 다양하고요 타이틀곡 기미댓은 펑키한 오드스쿨 노래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일단 타이틀곡 기미댓은 펑키한 오드스쿨 힙합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한테도 되게 챌린지였어요 그리고 밝은 에너지 모습 볼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기대하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베이비캔 유깁니다 베이비캔 유깁니다 그럼 우리가 그 포인트 안무 한번 보여줄까요? 바로 하셨죠 3 2 1 베이비캔 유깁니다 베이비캔 유깁니다 베이비캔 유깁니다 베이비캔 유깁니다 아우 촬영 찍으러 갔을 때마다 다 다 슬리퍼 썼어요 신었어요 편하게 옷 갈아입고 싶어서 다 슬리퍼 썼어요 베이비캔 유깁니다 베이비캔 유깁니다 베이비캔 유깁니다 베이비캔 유깁니다 우리 웨즈니 있는데 다 항상 떠올려요 네 그리고 진짜 이번에 만약에 기미대도 한번 태국 가서 한번 여러분 앞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요 항상 맛있는 음식 맞아요 웨즈니입니다 수영장 진짜 좋아요 훈이형은요 저는 태국 웨즈니의 열정 오 진짜 아 작발한 suited 올려로 저는 사실 일본에 우리 태국 웨즈니랑 같이 챌린지 지고 싶어요 같이 그 우리 일단 춤추고 후후 할 때는 웨즈니들 진짜 크게 후후 하면 좋겠어요 태국에서 파다가 예쁘잖아요 네 비치 파티 비치 파티 네 요즘도 태국에서 유행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?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첫번째 정말 멋져요 네 럿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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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웨즈니 럿근 두번째는 최고다 최고다 빵매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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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가지인데 하나 골라요 너무 대단해 아니면 완전 대박 마음에 좋다 완전 대박 탐 등 수숫 탐 등 수숫 맞아요 탐 등 수숫 이제 우리 태국하면 이거 배워가 되겠다 그니까 태국하면 우즈니한테 탐 등 수숫 탐 등 수숫 웨즈니 그리고 또 다른 시장에 럿근 럿근 그이 베이임 하게 수숫 진짜 좋아해요 저희는 저는 바로 탐 한국으로 돌아와서 럿근 가게 럿근 럿근 가게 럿근 가게 럿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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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